자 오늘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이번 드림 페스티벌 이 날을 위해서 스타 진짜 안쓰고 모으고 모으고 또 모았거든요 이 스타 전부 다 드림 페스티벌에 쓰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보시죠 자 스타 2만개 있습니다 2만개 가자! 처음부터 무지개봉 갈 수 있을까요? 나올까요? 백미트 감사합니다! 과연 좋은 걸 뽑을 수 있을 것인가? 균봉이야 아 삼성도 괜찮아 나한테는 사하야? 오 삼성!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오? 포크로 오 예! 오? 3개? 오? 4개요? 오케이 아 야 삼성 4개가 한 번 했었어 오? 5개네? 와 삼성 5개? 그러니까 4개가 더 나온 거잖아 다음 가자 아 금봉이라뇨 아 금봉이라뇨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자 아 이번 거 별로 안 좋은데? 뭐든지 4성만 나오면 돼요 이쁘네 2부3일 2부3일 다음 30번째 가자 어? 차 과연 과연 뭐가 나올까요? 가습니다 갔습니다 코코로 음 익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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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태까지 만족 못 봐봐 여태까지 이거 찐이에요? 아 그러네 와 불키나 나갔다 불키나 너무 좋은데? 다음 40번째 가자 괜찮아 파송 2개 나왔어 아직까지 2개야 아 이번 투표 픽업은 힘들라나? 미셸? 미셸이다 나쁘지 않아 삼성 잘 나오네 진짜 2931은 피했다 절반 썼어 만개 써서 사성 2개 링코 뜨면은 바로 링코 뜨면 바로 사쿠람보 출게요 예 가자 무지개 무지개 링코 가자 링코 가자 제발 빌드업 너무 세게 하는거 아니야? 아하 사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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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 코코로야 속성은? 불 불 코코로? 오케이 오케이 만족할게 불 코코로 있어야 되기는 해 내가 득배 코코로가 있잖아 불 코코로 나쁘지 않아 여태껏 사성 3개 60번째 과연?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 민코 나와주세요 제발요 와 빌드업이 너무 세 어? 히나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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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이게 그 공룡인한가요? 진은 아니네 자 20번 남았다 가자 아 금이야 바로? 아코 또 나와줘야지 안 나와? 아 안 나오면 안 되는데 또 아코? 금봉에서 4성을 뚫지를 못하네 제발 마지막이다 제발 어림도 없지 아쉽다 어? 루이 3성? 루이 3성? 나쁘지 않네요 80번 했는데 4성 4개? 오늘도 링콘은 뜨지 않았다 히나 유키나 4성 이건 좋아 코코로 4성 카스미 4성 80연차 4성 4개 찐 2개?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3성이 몇 개로 든 거지? 아 링콘은 뜨지 않았지만 그래도 4성 많이 뜨고 3성도 몇 개 건져가서 가행이다 나머지는 잘 가라 갈갈갈 예 1 2 3 5 5 6 8 9 10 10 10 11 11 12 13